저희는 인천 킨즈페어에 젖병 살균기를 출품을 했고요. 젖병 살균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 제품은 젖병 살균기고요. 기존의 젖병을 삶으시고 손도 많이 데우시고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셔서 저희는 건조 살균이 다 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고요. 코스를 보시면 1코스, 2코스, 3코스가 있어서 코스만 선택을 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존의 젖병을 세척을 하셔서 한두 번만 가볍게 털어서 세워서 넣어주시고 코스를 문을 닫아주시고 전원을 켜고 코스 선택을 하시고 시작 버튼만 누르시면 건조 살균이 다 되실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. 기존 젖병 살균기를 사용하시다 보면 용량이 작아서 불편하셨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량도 크고 높이도 높아진 최대 용량으로서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코스를 보시면 옷이나 공제 인형이나 가재 수건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기가 기어다닐 때쯤 되면 핸드폰이나 리모폰을 입을 많이 집어넣거든요. 그래서 장애인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3코스로 하셔서 하루에 한두 번씩만 살균해주시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저희는 이 제품은 지금 계속 생산되고 있고요. 8월달에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이런 제품을 8월달에 출시할 예정이고요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